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빠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선 리튬이 100% 내재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한 48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선 포스코 퓨처엠 모 회사를 통해서 내년 기준 24년 기준에 7만 톤의 캐파를 확보했죠. 그리고 리사이클도 포함인데 여러분들 근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제도에, 음극제도에, 리사이클링도에, 리튬도에 다예요 포스코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많이 오를 거예요 진짜. 그래서 25년 같은 경우는 9.9만 톤의 리튬을 공급받죠. 리튬 내재화률을 80% 이상 달성을 할 건데 우선 한국의 양극제 기업들 중에 가장 높은 내재화를 하고 있어요. 에코 프로엠도 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LF는 없습니다. 이 양극제 피어군의 업체에 대비 있을 때 밸류 자체가 그래서 프리미엄적인 요인이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제 기업 중에 가장 높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리튬의 내재화로 인해서 미국의 IRA 법안, 이거랑 광물 요건대응이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만큼. 2차전지 세디랑 OEM의 러브쿨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현지 리튬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시장 가격 대비 저렴하게. 이게 원재료가 가격이 오르면 다른 기업들은 문제예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얘들이 알아서 좀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른 애들보다 더 높은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위에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주춤하는 거 있지. 한 번 뚫으면요. 또 가요. 에코 프로 봐요. 여러분들. 저는 에코 프로보다는 포스코가 더 갈 거라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24년 내년 같은 경우가 목표 PER이라고 해야 될까? 암튼 이 프리미엄을 다 봤을 때는 48만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튬이 빠르게 내재화될 내년 추정 실적 이런 걸 보면은 매출액이 한 8조, 영업액이 한 5,700억 정도. 이러면은 리튬의 가격 전망치를 반영했을 때는 좀 뭔가 조정될 수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2차전지는요. 결국은 대장주 쪽에 밖에 투급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 정말로 이제 얘들의 성적표가 좋아질 예정입니다. 솔직히 상반기는요. 이 양극제에 대한 공급량이 상당히 적었어요. 또 리튬 가격도 급락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사의 양극제 주문도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뭐 재고도 쌓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양극제 출하량의 40%가 이 얼티엄셀즈 향 하이니켈 양극제의 이익률이 기존 제품보다 높기 때문에 양극제 이익률이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3분기부터 물량이 2분기 대비 2.5배 이상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으면서 이익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더 커진 양극제 증설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증서를 얘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포스코 자체는 돈이 많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기가 돈을 어디서 땡겨오지 않고 자기들 돈으로 증서를 할 수 있으니까 돈 땡기면 어떻게 돼요? 주가 떨어지잖아요. 얘들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을 한 번 더 사야 될 그런 간단한 거를 말씀드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제 생산 능력이랑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말도 없이 상승할 거고 그다음에 전구체 내재화도 30년까지는 거의 73% 될 거고 캐나다 쪽에 GM이랑 함께 전구체 투자도 하고 중국에 화요코발트랑 JV 설립했죠. 저쪽 현지 법인이니까 전구체 10만 톤 생산 능력도 있고 중국 쪽에도 11만 톤 받고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더 갈 수밖에 없다.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타점 잘 잡아서 이런 오락내리락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이때 잘 들어가고 잘 빠지고 그리고 올라갈 때 잘 홀딩해서 가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에게는 뭔가 조금 타점을 잡는 게 불확실하지 않을까 수급도 양도 잘 봐야 되고 오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 떨어질 때 물량을 버린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거 항상 살 때는 어디서 하냐 이런 골에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골에서 사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떨어질 때 머리를 확인하고 다들 더 버려야 되는데 이 세력 수급의 흐름을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함께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이 세력 수급을 좀 흐름을 좀 배우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포스코 퓨처엠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 매매방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여기 오셔가지고 저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매매를 하면서 한번 주식을 제대로 배워보세요. 여러분께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 이 안에 오신 분들이 대충 하시면 3일만 있다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주식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너무 쉬워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주식을 좀 쉽게 배우시는 게 좀 어떤가 좀 말씀드립니다. 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간단히 오픈해둘게요. 여기에 간단히 포스코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주식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을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 카톡방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겠죠.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추가 매수를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리스크를 적게 할 수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수급이 있어요. 이 동일한 수급표를 적어놨는데 이 수급이 붙으면요. 세력들이 매집을 막 합니다. 그러면은 2, 3일 뒤에 급등이 나와요. 이 수급이 발견되면은 바로 우리도 매집해야겠죠. 이것 때문에라도 이거를 보셔야 된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거 보시더라도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봐왔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나는 주식을 좀 할 줄 아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이 자료집을 요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 자료집 받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방금 카톡방금 포스코 3글자였죠. 카톡방초네링크는 그런데 이 자료집은 포스코 표추엠 6글자 싹 다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어찌 안 마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다 좋대요.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3프로 TV 매일경제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돈 버는 재미죠.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만원 이 백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백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좀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다음날도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드리고 있고 카톡방이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제가 8시 40분 정도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여기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티처 림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